과거의 쫀득이는 이조랑 새로운 쫀득이가 나왔다 10가지 곡물로 단맛은 줄이고 영양은 꽉 채운 편식공장 부리맛 쫀득이 첨가물 없는 건강한 군것집 전라남도 군산에서 계약재배로 직접 키운 보리로 만들어 맛과 영양은 올리고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편식공장 부리쫀득이 그냥 먹어도 맛있고 구워먹어도 맛있고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먹어도 맛있고 어떻게 먹어도 맛나는 편식공장 부리쫀득이 맛있는 상상은 현실이 된다 편식공장